청호 같은 경우 얼굴이 광대가 넓어져 있는 스타일이라 이럴 경우 광대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본래요. 귀에는 시간이 없어서 붙여놓고 이렇게 기석은 이렇게 세로로 붙이면 되요. 저의 세로다운 미스트인데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디자인이 예뻐져서. 그래서 이렇게 손까지 뿌려주고 이 상대에서 골프공이나 이런 공이 있으면 광대의 뼈를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손바닥에 안에 쏙 들어가게. 얼굴을 광대를 작게 하려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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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광대 라인 따라서 한 3, 4번 정도. 어깨라인 전체적으로 근육이 같이 다 풀리게 해서 통 라인을 같이 올려주면서 광대를 작게 할 건데요. 팔을 딱 잡아서 팔을 지지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팔이 지렛대가 돼서 고개를 쭉 밀어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목의 림프와 겨드랑이 쪽까지 림프를 막고 있는 근육들이 풀리면서 얼굴이 턱선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양쪽 얼굴이 달라진 걸 한번 볼게요. 얼굴 보시면 턱선도 그렇고 광대도 그렇고 이쪽 왼쪽 얼굴이 훨씬 더 자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발음 탈다. 얼굴 둘. especially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